3년 전에 38명을 숨지게 만들었던 메르스가 다시 발병했습니다. 환자는 쿠웨이트에 20일 정도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한 61살 남자입니다.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임태우 기자가 이 환자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61세 남성이 오늘 오후 4시쯤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업무 출장으로 쿠웨이트에서 머물렀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. 입국한 뒤 발열과 가래 등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. 지금은 서울대병원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전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습니다. 삼성서울병원 측은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고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메르스는 치사율이 20에서 46%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중동 지역에서 낙타 접촉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내 밀집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 증상은 발열과 기침, 호흡 곤란 등이며 그 외에 두 통과 오한, 인후통 등이 올 수 있습니다.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입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